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축구장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35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산림 35헥타르를 비롯해 주택 3채, 사무실 2곳, 컨테이너 3동 등 건물 8동이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불로 주강명 가진리 인근 240가구 445명의 주민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. 또 공현진 초등학교가 휴업했으며 간성초교와 고성중고, 대진중고는 수업을 중단하고 조기 학교했습니다. 육군 22사단 직하의 공병부대 장병들은 부대 인근까지 산불이 번지자 탄약과 유류 등 전투물자를 안전지대로 옮기고 불이 부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